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에서는 허석시장의 재판 결과가 순천시장 선거의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허시장의 재선 도전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현직 시장의 거치가 불분명한 만큼 지역에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벌써부터 10명 안팎의 인물들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장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석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과거 신문사 대표 시절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순천시장.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상실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 공천 과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 시장의 거치가 불분명한 만큼 지역에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이미 10명 안팎의 인물들이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광진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입니다. 현재 시장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출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득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는 총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최근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면서 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손은 모 순천법률사무소 재석 대표 변호사는 지난 시장 선거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7대 순천시의회 의장을 지낸 임종기 전남도 의원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의장이자 전남도 의원인 오하근 의원도 이번 선거에 출마합니다.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은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선인 허유인 순천시의장은 지난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석 순천시장. 현직 프리미엄과 재판 결과에 대한 위험 변수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인사들이 민주당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선이 전망됩니다. 또 공천 전 민주당 인사들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여부도 관건입니다. 가장 가까운 권력을 뽑는 게 지방정보거든요. 유권자들이 좀 더 똑똑해지면서 내삼과 연관된 순천시 정책을 내놓은 후보들을 선별하고 선택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이후 야당에서도 빠르게 후보를 결정할 계획인 만큼 6월 순천시장 선거는 일찌감치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